예? 실전 연습이요? 아, 엄마야, 엄마 아니, 커플처럼 보이려면 제대로 해야죠 자, 기, 이, 이, 이 자기야? 연인들끼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 달리, 뭐 이렇게 해요 다다다, 다다, 달리? 아, 그렇구나 자기야, 우리도 저런 거 좀 타면 안 될까요? 예, 수리지 아니, 예, 달리, 달리 아니,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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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야, 어디 있어요 하하하 나 잡아봐라 이번엔 작구요, 말 배떨어가 내가 잡아봐라 nhiha, 너무 빨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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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니까 넘어지지 아이, região 아끼가 아프겠다 뭐야 아acağ 아악 몰라 몰라 아파, 아파, 아파 왜? 강사절이 아깝긴 한데. 연습 안 해요? 네? 아 예, 저 하죠. 이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써몰레디 나가서 꼴등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 저기요. 연습하러 갑시다. 아이, 저기요. 근데 정말 블라인드 테스팅만 자신 없는 거 맞아요? 필기 시험도 걱정되는데. 저 원래 외우는 건 잘해요. 근데 꼭 이렇게 눈을 가려야 돼요. 답답하고. 컷링하면 안 되니까. 컷링 안 해요. 아직 안 따랐어요? 아 깜짝아. 이거 봐. 나 이럴 줄 알았어. 건의하려고 눈 가르게 제대로 안 하고 있었죠? 아, 아니에요. 이제 마시고, 마쳐봐요. 샤르도네 브루고뉴산 2003년. 드디어 내일이면 울엄리한테 수시를 나의 애인으로. 감쪽같이 섰겠죠? 그럼요. 우리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다 왔다. 벌써요? 오래오래 멀리멀리 가고 싶다. 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곤히 자요. 달림. 자기야. 내 꿈 꿔. 자기도 개꿈 꿔. 개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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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지씨한테, 아니 우리 다일링한테 엄마 마중하러 터미널 가자고 전화해야지. 어머니? 예 어머니, 어디예요? 예? 오늘 못 올라오신다고요? 아니 이 연습까지 다 해놨는데 못 올라오신다면 어디... 네. 알았어요. 야, 어머니 안 올라오신다면 좋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힘이 빠지냐. 수지씨 이거...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제 하루종일 연습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이거 안 받으면 제가 미안하죠. 감사합니다. We are reading and writing 그냥 지금 실제로 안 보인다. 야, 진주 안 보인다? 홍 실장님 요새 소믈리에 대회 준비 때문에 바빠. 아마 지금도 사무실에서 시험공부 중일 거야. 뭐? 진주 소믈리에 대회 나갔대? 그럴걸? 어제도 사장님이랑 밤늦게까지 둘이 연습하던데? 상호랑 같이? 사장님이 지원서까지 주면서 내보냈잖아. 그러더니 스파르타식으로 막 굴리더라고. 그게 홍 실장님이 소믈리에로 이름을 확 날리면 그거를 갤러리 홍보에 이용하겠다 뭐 그런 속셈이겠지. 진주야 넌 나랑 얘기 좀 하자. 진주야. 진주야. 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저기 나 소믈리에 대해 원서 접수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라서. 그럼 강서 자리는? 대회 준비만으로도 벅차서 좀 힘들 것 같아. 어? 너 소믈리에 대회 때문에 강단을 포기한다고? 저기 일단 소믈리에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더 당당하게 강단에 서고 싶어. 너 정말 그 이유뿐이냐?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대회 있을 때까지 연습 일합시고 밤마다 상호랑 같이 있을 거냐고. 동우씨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니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